1일 카페 알바 생으로 달콤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설렌 상태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고 물 모아서 저걸로 빻아줄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집에선 요리 담당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하고 물 모아서 저걸로 빻아줄 거예요. closed. 만들었어요. 썩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하라고 합니다 내일 제 새로운 앨범 아이스티라는 노래가 나와요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혹시 회사원이신가요? 아니요 저 먼저 뽑아야 돼서 아 오늘 보러 오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하세요 우리 둘 다 화이팅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안녕하세요 달콤입니다 달콤한 시간 거내세요 환영합니다 달콤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음원이 나와요 아이스티라는 노래가 나와서 아 네네 자몽 월그리 아이스티 준비해 드렸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세요? 아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 기사 일 아 기자예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영화만 하나만 받아가도 될까요? 아 네네 제가 지금 인턴이라서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시민이라서요 내일 6시에만 나오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이스티예요 아이스티예요 아 네네 아이스티 열심히 위해서 지금 아까 백북 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거 뭐예요? 망고 키울 것 같아요 맛있나요?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이것도 한번 드셔주시고 맛있으면 내일 6시에 나오는 유하 신고 아이스티 아이스티 제가 춤 하나를 보여요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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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응 이거 한번 같이 응원차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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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팅! 아이스티 무슨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용고시 보는 분이에요 아 진짜로? 혹시 몇 짜리인가요? 수류를 계세요 아이스티 아이스티 99년생이세요? 너무 예쁘시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공부하시는지 오르셔야세요? 프랑스 본즈? 네 본즈? 그 나중에 프랑스 네네 몇 명을 가려고 웨이 집이요 수류를 계세요 수류를 계세요 저는 수류를 계세요 다들 왜 이렇게 수류를 하시나요? 아 진짜요? 혹시 MBTI가 없어서? 이해를 볼게요. 이해를 보기래요? 어 저 언니 너무 찬다해.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프랑스에 제가 놀러가게 되면 아 알겠구나. 네, 연락 주세요. DM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나오는 아이스티. 아, 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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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이번 추억은? 아, 이거. 아이쿠, 아이쿠. 어울바였나요? 어허. 안녕을 뭐라고 하나요? 어, 어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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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바.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 너무 재밌었나요, 지금? 저는 카페 가면 커피를 제가 아직 잘 못 마셔서 저는 초코 라떼나 제가 단 거를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은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차가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차가운 게 좋아요. 얼죽 아. 얼죽 초예요, 저는. 얼죽 초코 라떼. 으흠. 빵이에요, 빵. 빵, 빵이야. 저 빵 진짜 좋아서, 우리. 소시지, 소시지 빵인 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달콤 1일 알반데, 유화가 이렇게 빵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콤해 빵! 음... 일단 제일 유명한 달콤해 빵은 소세지 치즈빵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정말 뽀득뽀득해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너무 빵은 여러분, 빵의 소세지 조합은 정말 이로 말할 수도 없죠. 그냥 뭐랄까요, 그냥 설렁탕과 깍두기 같은 존재? 라면과 김치 같은 그런 조합이잖아요. 저는 정말 뽀득뽀득 소세지 좋아하는데 여기는 뽀득뽀득 소세지를 사용한 치즈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오늘 이렇게 달콤 카페에서 1일 알바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희 전장님 모셔오겠습니다. 전장님, 박병훈훈 전장입니다. 여기 달콤 교대역점에서 오늘 제가 1일 알바했잖아요. 혹시 어땠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레시프도 빨리 외워주시고 음료도 빨리빨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알바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해주실 건가요? 네,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달콤 카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달콤 카페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